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 만에 여성 낙태권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내 사후 피임약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성의 배란을 방해해 임신을 막는 사후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는 자주 복용할 경우 호르몬 체계가 교란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여성들은 많은 양의 사후 피임약을 사모으는 이른바 쟁여놓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 낙태가 어려워진 미국에서 애초에 사후 피임약을 복용해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게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사후 피임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재고가 부족해지자 일부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인 판매 수량에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체인점 CVS에서는 의사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의 수량을 고객 한 명당 3알로 제한했습니다. CVS는 충분한 사후 피임약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제품이 일부 고객에게 몰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마다 그때그때 구매할 수 있도록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약국체인 라이트에이드도 사후 피임약 대란의 조짐이 보이자 판매 수량을 고객 한 명당 3알로 제한했습니다. 월마트는 구매 가능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최근 폭발적인 수요로 당분간 한 고객당 4알에서 6알 정도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마트에 온라인을 통해 주문할 경우 다음 달에 발송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구매 가능 수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식품의약국 FDA에 승인을 받은 사후 피임약은 총 3종류입니다. 이 가운데 플랜B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한 종류만 의사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여성 낙태권 폐기 이후 개별주들에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주들이 사후 피임약을 포함한 약물 낙태 역시 제한하는 법을 발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발동을 걸자 낙태 옹호단체들에서 이를 막기 위해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의 로빈 자루소 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루이지애나가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김지수입니다.